오늘 아침에는 어제 밭에서 캔 고구마 고구마를 동글동글하게 썰어 가지고 튀김가루 우리는 밀가루하고 농말가루를 조금 섞어서 계란 하나 깨놓고 소금 약간 넣고 이렇게 지금 팬에다가 튀김하고 부침개의 절반쯤 그런 기름을 두른 다음에 이렇게 고구마 튀김으로 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가 익은 것은 맛있겠죠. 아직은 또 이렇게 완전히 익은 것은 맛있겠어요.